구제역 백신 접종 명령을 위반한 농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백신 접종 명령을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200에서 400만 원, 1000만 원이던 과태료를 500, 750,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접종 위반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에 살처분 보상금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